저기들끼리 아는 거예요? 아, 우린 구경하는 거 같아. 되게 바보 같겠다. 봤어요. 아니야, 안 봤어. 진짜 안 봤어. 봤는데 뭔지 몰라. 아니, 봤는데 뭔지 모르는 건 뭐야? 오래 했으면 좋겠다. 아니야, 아니야, 거기 아니에요. 저 시작할게요. 네, 가세요. 내 시작하세요. 동성경! 아, 진짜 대박이에요. 동성경! 봤는데 뭔지 몰라. 오래 했으면 좋겠다. 네, 시작하세요. 사람 마주? 이 사람은 배우예요? 네. 배우예요. 배우 보다. 더 배우 늦게 해 주어 노느냐 흥분해, 혼란스럽게! 왜? 나 근데 이 분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어. 직업이 뭐예요? 배우 배우 축구 선수인가요? 배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? 아, 너무 어렵다. 뭐가 같은데? 연로카드야! 우리랑 비슷해. 또래예요. 우리 또래야. 20대예요, 20대. 20대요? 저죠, 이제. 아, 넌 뭐야? 드라마 쪽이라고 했잖아. 무슨 드라마에 나왔어요? 오, 제목까지 얘기해줘요? 아, 제목은 너무... 제목을 뭐... 그니까, 하나만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야. 아쉽게도 두 분 하나만 찍으셨어요. 엄청난 신인이시거든. 아쉽지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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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작품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. 그 작품이 언제 나온 거야? 하아...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... 말 잘하는 게 팩트를 알려야 돼. 디즈니에 나와요? 디즈니에 나오나 보네. 그럼 에어사다, 에어사. Let it go! 언니 패거리 지어다닌다니까. 아! 아, 이거 이곳만 대기! 아, 너 거 한 번만 봐봐, 제발. 아, 되게 안 보고 싶어. 아니 진짜, 제발 한 번만 봐봐. 진짜 안 보고 싶어. 태우 보자. 도대!